미국 장로교 동부한민호회의 역사적인 100차 정기노회가 뉴저지 밀포드에 있는 펠로우십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중요한 안건들이 있었을까요? 동부한민호회는 하은교회가 청원한 김홍민 담임 목사 추천을 허락했습니다. 41세의 김홍민 목사는 10세의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온 1.5세입니다. 골든코넬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ECA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주목을 받는 것은 하은교회 EM으로 있다 2020년에 독립한 그레이스처치 담임 목사로 2016년부터 있다가 모교회 담임 목사로 다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ECO 교단 소속으로 있다가 미국 장로교 목사가 된 김홍민 목사는 1년 내에 교회 정치와 예배와 성례 두 과목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입이 정해진 후에 하은교회 임시당 회장 우수한 목사가 기도를 했으며 노회장 오문구 장로가 노회 배지를 달아주었습니다. 뉴욕 소망 장로교회가 청원한 부목사 박예일 목사를 동사목사로 변경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박예일 목사는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 골든코넬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9년 해외한인장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지난해 7월에 열린 동부한민호회 제97차 정기노회에서 노회원이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위임 목사로 목회를 해온 장경애 목사의 후임입니다. 동부한민호회는 에리자베스 교회의 청원으로 담임 목사 소재신 목사의 목회관계 해소와 함께 임시당 회장으로 허봉기 목사를 추천했습니다. 소재신 목사는 2010년에 에리자베스 교회 35주년을 맞아 4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바 있습니다. 이날 237 목사가 심호하는 머리돌 교회도 동사목사 청빙 절차를 시작한다고 보고했습니다.